롱키키라 웰컴 투 롱키키라 안녕하세요 저희 스타라이트 보이즈의 양 동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라이트 보이즈의 히카리입니다 아 반쪽 손 어떻게 해요? 그 지금 동화 안쪽 손이라고 빨리 이렇게요? 이렇게 와우 3,2,1 고! 고! 어디지? 너무 잘하는데? 이거 만져봐요 손 씻고 왔어? 손 씻고 왔죠 또 있다 그거 살아있어 뭐야 홍화야 뭔지 알겠어? 홍화야 뭔지 알겠어? 말해도 돼요? 맞추고 이거 생 닭다리? 정답 맞아요? 천천히 말할게요 네 하나 잘생겼다 둘 몰기얼이 너무 좋아 정말요? 형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? 너무 좋아 정말요? 키도 크고 남성스럽게 힘도 있고 입술 저쪽 가고 예쁘게 보여 그리고 눈이 예쁘다 눈이 진짜 만화 캐릭터같이 생겼어요 자기소개하는 거 아니시죠? 자기소개하시는 거 같은데? 그리고 팔도 크고 손? 손? 안 보이죠? 손도 크고 안 보이죠? 이거 진짜 약간 한국 남자친구 느낌이 아닌가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향기 좋다 형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스타일리트 보이즈 동화 스타일리트 보이즈 히카리입니다 였습니다